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세일앤페다이스에서 제작이 되는 주노 오버드라이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일앤페다이스는 테네시주 네슈빌에서 핸드메이드 페달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기업이다. 2018년 가을 뮤지션 중심의 페달을 만들기 위해 웅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2019년 세일앤페다이스 브랜드를 개발하여 제작에 도립을 했다. 굉장히 역사가 짧은 신성 브랜드입니다. 남쇼! 2020년 남쇼에서 디스토션과 컴플레서 그리고 퍼즈 세가지 페달을 출시하여 부티크 기타 페달 시장에 진입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후 오버드라이브 주노와 헤비디스토션 엘리고스 그리고 프리앰프 마그나를 출시하며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각광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주노 같은 경우는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 회로를 재해석한 야수같은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기분 좋은 고양이처럼 그르릉거리거나 한 마리의 짐승이 포효하는 듯 울부짖는 사운드까지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블루스 브레이커의 모든 것이 담겨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향산된 기능과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렌이 지금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잘 바랍니다. 일본의 그림도 약간 느낌이 있고 실제로 이 박스에 세이렌이 다 그려져 있어요. 세이렌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림프인데 이 여성의 얼굴과 독수리의 몸을 갖고 있는 뭐랄까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반수반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들이 지나갈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을 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생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세이렌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인어들이 자주 나와요. 인어들로 이제 변화가 돼서 디자인들이 변화가 돼서 그 스타벅스에 보면 로고에 보면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있고 양쪽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세이렌이요. 세이렌이고 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과도 같은 보이스를 담겠다라는 의혹이 있었겠죠. 그래서 브랜드를 세이렌 페달스라고 지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소론이 길었는데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게인, 오버드라이브의 게인양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왼쪽으로 돌릴수록 브루스 브레이커의 클래식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하고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이렌 만의 특별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리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자. 완전 빈티지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보시면은 확 와닿으시겠지만은 이 중음역대와 고음역대가 조금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블루스 브레이커의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오버드라이브를 찾고 계신데 자기는 조금 이제 TS 계열의 텁텁하고 약간 부드러운 사운드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루스 브레이커 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운드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페달들 중에서도 약간 고음역대가 좀 더 강조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 목이 잠겼네요. 감동받아서 목이 잠기신 건가요? 방금 대답하였는데 그런 소리였어요. 하하하하 오늘 치열해서 온척씨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브를 한번 만져볼게요. 일단은 개인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이 펜더 스트랩이 오리지널 빈티지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프레이커 쪽으로 각각 페더 스트랩이 있다. 라이트 테스트 프로젝트 라이트 테스트에서 연출이 됩니다. 통해 lesb티 테스트는 이펙트 테스트의 전자로 테스트의 연출이 될 것입니다. 어깨죠. 첫 번째는 모베드 테스트의 이슈에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커 쪽으로 모두 각각 페달들이 정신을 재주시 되는데 룸 쪽으로 각각 페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하이는 있지만 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정말 미묘하게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역시 뭐랄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톡톡 터지는 듯한 하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를 피곤하게 하는 선까지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톤 너브를 많이 꺾어도 스트랩과 물렸을 때는 하이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톤을 한번 줄어볼게요. 뭐 이 정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크런치함이 어떤 것이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 이제는 게인을 저희가 높일 건데 기타를 바꿔서 레스폴로. 게인 사운드를 한번. 역시 게인은 레스폴이죠. 뭐 d crise 이 perf사로. Twist Yourião 너ys 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물렸을 때보다 레스폴에 물렸을 때가 좀 더 빈티지한 성향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레스폴에 육중함을 더해도 이 하이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젠스 노브를 한번 많이 높여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현대적으로 난다고 했죠. 프레젠스 노브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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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도 좀 받냐면 AC30의 탑프스트 사운드도 조금 연상이 되고요. 엄청난 힘으로 중음역대와 고음역대 굉장히 시원하게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밴드에 기타리스트가 두 명이 있는 팀보다는 한 명이 있는 팀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뭐랄까 약간 이 사운드를 꽉꽉 채워서 밀어붙이는 듯한 밴드보다는 적절하게 치고 빠지면서 이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팀한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모로 모던함과 빈티지함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제 좀 더 나누자면 빈티지한 성향이 좀 더 강했던 그런 오버드라이브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블루스 브레이커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 TS 계열의 다소 다크하고 너무 따뜻하고 한 사운드에 조금 물리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페달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씨 먼저 세일렌의 주노에 대한 한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후끈한 블루스 브레이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지금 글쎄요 그 제가 뭐 어떻게 하다보니 블루스 브레이커 성향의 페달들을 많이 이제 다뤄봤고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가 쌓였죠. 그렇죠. 데이터가 쌓였는데 지금 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페달이기도 하고 저는 되게 그 그런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조하다 혹은 좀 텁텁하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미 좀 사운드가 좀 정리가 좀 안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답답한 느낌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분 좋은 마른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르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니브 콘솔 니브 프리에서 많이 나는 되게 기분 좋게 마르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떤 부분들은 되게 컷이 돼서 그래서 니브 사운드를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좀 당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니브 성향의 페달 뭐 대표적으로 JHS의 니브 복합한 그 컬러 박스 같은 거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게 제가 이때까지 처음은 블루스 브레이크 중에서 가장 기분 좋게 말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블루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되게 소리는 좋은데 어? 블루? 블루스 브레이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 그 블루스 브레이크가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어떤 거 아우 얘는 너무 같다. 너무 귀가 아프다는데 이 친구는 딱 거기 중간에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스 브레이크를 좋아하고 지금 특히나 레스폴 물렸을 때 사운드를 여러분 돌려서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레스폴다운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깁슨 레스폴을 뭐 되게 뭐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지미 페이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측에 그 마르고 되게 기분 좋게 마른 건조한 사운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좋아하는 뭐 물론 좀 개인이 더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저기 화이트 스네크 존색스? 네네 존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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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너무나 뭐 전설이죠. 뭐 랜디 로즈 사운드들. 이 깁슨의 그 측에 그 살짝 마르고 그 날이 딱 서있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소리인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엔 또 그 싱싱엄 픽업에서 좀 어 되게 좀 모던 성향이 확대어난 뭐 앤더슨이라던가 뭐 뭐 쉑터에서도 슈몬몬 이제 몬스터 픽업이 바뀌어있는 아니면 PRS 뭐 요런 류의 기타들은 정말 또 궁합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각된 빈티지 모던함은 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모던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프레젠스 노브를 돌리면서 좀 성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빈티지함에 자기만의 모던함을 좀 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노브 하나를 조작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내지만 이런 시원한 오버드라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0, 8.5! 오,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처음 시작이 좋습니다. 그가 첫 기온다 8점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이렌 페달 레드에서 리뷰를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가지고 찾아뵐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